아, 그런데 이게 호랑이 장가가는 날씨 아닌가요? 아니, 지금 저쪽에는 해가 나 있는데 다. 저희도 햇빛 떨어지고. 여기를 주다 와. 그런데 뭐 이런, 이 정도면 그래도 날씨가 좋은 편이에요. 러시아오라 흘리죠, 우리가 보통. 러시아오지, 예.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. 이 소련에서 나왔어요. 소련. 그래서 이 러시아오라는 뜻이 옛날에 소련에서 길이 막히고 이래 갔는데 제일 많이 막히는, 제일 많이 막히는. 그런데 지금은 안 막히는데요. 빚거나 말라고. 농담 한마디. 아, 너무 귀여워. 농담도 잘하잖아. 그런데 이거는, 이거는 육교에 와 이게. 덮으셔놨을까? 뭐요? 이, 이 앞에 길이 말이야. 그런데 이거는, 이거는 육교예요, 이게. 뭐요? 이, 이 앞에 길이 말이야. 육교를 왜 덮으셔놨. 아, 이거, 이거 그릇 수밖에 없죠. 의삼촌은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요. 그렇지, 그런데. 막힘이 없어요. 이것도 아세요. 저를 왜, 아, 이거, 이거 그릇 수밖에 없죠. 왜 그릇 나면. 겨울에는 워낙 여기는 뭐 추우니까. 저거 봐요. 뭐, 그런데 그럴 텐데. 어, 일리가, 일리가 있네요. 진짜 가이드 같다. 말씀도 잘하시지. 겨울에는 워낙 여기는 뭐 추우니까. 이야, 나는 지금. 그것이 이제 다섯 부 씌웠죠. 러시아 언제 썼을 거야? 어, 그런데 안전벨트도 혼자 X자인 것 같아요. 한 번 웃겨, 재미있어. 러시아 오셨었어요, 여기 모스크바? 아, 쟤가 이런 공부를 했다니까요. 공부했지. 공부하는 내용에 이거, 이거. 아, 쟤가 이런 공부를 했다니까요. 공부하는 내용에 이거, 이거. 아우. 겨울에 보통 몇 도까지 떨어지나요, 여기? 저 뭐, 뭐 한. 영하 한 35도 뭐. 아, 그렇게 잘하네요? 35도? 아, 그거야. 모스크바가요? 그럼. 영하 35도면. 그래서 뽀드카가 그렇게 유명한 거야. 그냥 한 잔 먹고 술에 취해서 그냥 푸욱 하고 있는 거야. 수우니까. 그럴듯하다. 그럴듯해요, 모든 게. 나폴렘도 이러고 두고, 그냥.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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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테이 간 거 아녜오. 마테이 간 거 아녜오 그런 거 아녜오. 마테이. 나폴렘이 추워서 실패한 거는 사실이니까. 그러니까요. 맞죠, 맞죠? 아니, 많이 하세요. 아, 진짜. 삼촌이 진짜 많이 하세요. 나 케이크 한 거 아니야?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. 믿거나.